흠춤 없이, 세제 없이, 그 흐름도 없애주고, 찌든 때도 지워주고, 탄 냄비도 새것 때는 기적! 독일 주방 브랜드 명가! 독일 몬타! 요술 철수세미가 왔다! 물만 묻히면 거품 폭탄! 세제를 머금은 신기한 철수세미! 비닐 찢어짐 없이, 프린트 글자만 싹 채우고, 유성펜으로 쓴 낙서도 흠춤 없이 지워내는 효과! 부드럽지만 강하다! 화재중의 화체! 강철을 머리카락보다도 가느다랗게! 0.5mm의 가느다란 실로 만들어 짠, 초미세 스틸홀! 세제 따로? NO! 식기도 모두 세척 가능한 주방 세제가! 섬유 속에 쏙쏙쏙! 따로 세제 없이 물만 묻히면 풍성하게! 주방 전문 브랜드 독일 몬타! 음침없는 요술 철수세미! 한 팩에 6개! 무려 6팩! 총 36개! 요술 철수세미를 집어서 사용하기 편리한 전용 집게 2개! 집게거리 부크 2개! 총 40종! 기총가 5만9천8백원에서 50% 폭탄 인하! 기총 젖가 2만9천9백원! 36개! 36개 더! 두 세트! 집게와 부크까지 총 80종! 만원 할인에 기회까지 더!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요술 철수세미 6개 한 팩이 공짜! 광고처럼 안된다면 100% 천에 환불 포장!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